안녕하세요. 케이스타그라이브 건비정입니다. 1000%의 수행율을 올리는 이상로의 텐텐베거. 오늘도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IRA 세보상 발표 때문에 2차전지주가 강했는데요. 오늘도 2차전지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제 또 딱 알맞게끔 2차전지 관련주, 그중에서도 또 원료 소재 관련주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이끄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2500선을 위한 돌진. 돌진. 대신 이 돌진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 시장 자체는 상당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특징적인 부분 몇 가지 한번 집어왔는데 우선은 왜 돌진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말 그대로 낙폭과대로 볼 수 있었던 기업들, 게임주라든지 또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강한 상승세를 동반하면서 물론 모든 기업들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니죠. 그중에서 선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매수에 대한 주체가 바로 기관의 매수가 잡히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관은 전통적인 저가 매수세를 붙이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바이오 주들에 대해서도 선별적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에 대한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셀티론 웰스퀘어 같은 기업들도 현재 바닥 구간을 오랫동안 다졌던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움직임들을 보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속해 있을 수 있는 그런 게임주들 좀 더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도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대신에 어제와는 조금 성격적인 부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원료라든지 또는 중간 소재까지에 대한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전일 오르지 못했던 동박 관련주라든지 또는 부품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이구산업 같은 기업들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구산업 같은 기업은 2021년도, 2022년도에 신고가를 한 번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 랠리를 펼쳤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분이었거든요. 최근에 중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구리 가격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강한 랠리를 펼쳐 보이는 바 지금 이런 원료 소재 또는 부품주들도 수납의 양상으로 계속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바로 이 현대차 그룹에 대한 변화인데요. 1분기 미국 판매량이 경신이 되었다. 신고점을 경신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현대차 또는 기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주들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는 현대차의 1차 협력 밴드라든지 또는 2차 협력 밴드냐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등락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 미국에 대한 판매가 늘었으니까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봐야겠죠. 그러면 엘라바마라든지 또는 조지아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향방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는 또 서현이와 같은 기업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렐리를 펼쳐내고 있는 모습들인데 서현이와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조지아에도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엘라바마에도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IRA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현지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 자체에서 지금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렐리를 펼쳐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조금 더 작은 종목군 안에서는 아진산업 같은 기업들이 또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 추이도 바뀔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따른 물동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전기차에 대한 생산 기질을 미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좀 더 전동화가 되거나 또는 전기차 시장 넘어갈수록 이런 현대모비스에 대한 중요도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시장을 판단을 하겠습니다. 오늘 IRA에 대한 수의 기대 때문에 분리막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도 오늘 되게 강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또 현대차 관련 주들도 종목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할 것 없이 오늘 원픽 종목부터 바로 살펴 가도록 하죠. 오늘의 원픽 종목 발표해 주시죠. 오늘의 메가트렌드 바로 1000%를 노리는 기업 바로 WCP 준비를 해봤습니다. WCP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와 분리막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막 매출 증가에 따라서 재평가를 좀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공모가가 6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모가에도 하위하는 그런 가격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5만 9,900원, 손저가는 4만 5,900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WCP가 오전에는 한 12% 정도 강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한 1%, 2% 정도 좀 떨어졌다고요. 오늘 좀 등락을 보이는 이유는 또 공모가와 관련된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 미정캐스터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의 10, 100원은 1000%의 수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10% 올라와서 빠진다고 해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바뀐다.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준비를 했던 것이 바로 트렌드 강의를 이 분리막 관련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분리막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 강의를 통해서 보충적인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분리막이라 하면 2차 전지에서 이렇게 전액 사이를 막는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전액이 액체 상태인데 고체가 되면, 전고체가 되면 분리막이 좀 필요가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그렇다 보니까 이 분리막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업들이 PR 밴드로 따진다면 약 PR 3배, 또 6배 정도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는 못 올라가는 경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런 분리막이라는 것은 전고체의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분리막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분리막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양극재에 대한 부분이 은극재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제 화재가 납니다. 우리가 한 번씩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여기에 대한 부분이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화재가 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다르게 한 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고체의에 대한 부분이 상용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2027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2027년도까지 분리막 관련된 기업들은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까, 놀고 먹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충분한 기술적인 발전을 현재도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이뤄낼 건데 우리가 그런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목군들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주가 빠질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충분히 이런 분리막에 대한 부분에서도 성과는 나타나고 있고 기술적인 발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전기차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분리막 관련제도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재평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림만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분리막이 엄청 두꺼워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지에 대한 이런 분리막이 정말 필요악 같은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한데요. 다음 그림 한 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분리막이라는 것이 우리 미전캐스터 왼쪽에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을 보면 어때요? 이게 이제 전지거든요.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원형 전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분리막이 있고 양극재, 음극재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종이 한 장 정도 굵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얇은 굵기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하나는 이제 건식 분리막. 하나는 이제 습식 분리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건식 분리막은 이런 그냥 우리가 폴리에틸렌이라는 소재를 많이들 사용하는데. 이런 폴리에틸렌이라는 소재 자체를 그냥 땡기는 겁니다. 그냥 땡겨가지고 넓게 만들면 당연히 종이도 넓게 만들면 중간중간에 다발성으로 기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구멍을 통해가지고 이런 분리막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건식 분리막이라고 하고. 습식 분리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에 대한 분리막 첨가제를 화합시키는 거예요. 화합시켜서 좀 더 여기에 대한 밀도도 높이고 좀 더 고성능으로 만들어내는 분리막을 우리가 습식 분리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런 분리막에 대한 첨가제라든지 또는 분리막에 대한 기술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곳들은 대부분 다 습식 분리막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SKI 테크놀로지도 분리막을 제조하는 업체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일 때 전 세계 2위권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기업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만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매출이 많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과에 대한 관계 악영향에 의한 부분. 그러면서 또 그쪽에는 또 CLTL이라든지 또 중국 관련된 이산용 기업들이 많죠. 그쪽에 대한 거래처가 많이 뺏기면서 주가는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많이 연구개발을 하고 SKI 테크놀로지만의 기술적인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습식 분리막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그림으로 우리가 분리막 관련 주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표를 만든다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분리막이라는 부분으로 출발을 해서 진행이 되는데 분리막을 공급하는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딱 세 군데로 한정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LG화. LG화가 당연히 LG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을 하겠죠. 두 번째는 SKI 테크놀로지. SK1에 공급을 하는 업체. WCP는 어디냐. 바로 삼성 S대에 공급을 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이 3사에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변화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런 분리막을 만드는 소재가 폴리에틸렌이 주 성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폴리에틸렌을 어디서 공급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느냐. 그 기업이 바로 이 대한유아라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SATENG는 어떤 기업이냐면 앞서 봤던 습식 분리막이라는 것을 연구 개발을 해서 첨가제를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이 SKATENG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래처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신규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이 한송 네오텍 같은 기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분리막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해서 하이브리드 분리막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UST나 또는 UST에 대한 모회사, 바로 황금 ST가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다 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 우리가 전일 추천주가 바로 이 웰크론한테 여기서도 보겠네. 이상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웰크론 한택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부각되면서 오늘 또 분리막 관련된 기업들이나 또는 소재 관련된 기업들의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리막은 이 그림 한 개로 충분히 여러분들 다 공부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분리막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좀 알아봤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또 캡터를 해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분리막 관련주 알아봤고요. 오늘의 원픽 종목은 WCP였습니다. 삼성 SDI에 분리막을 공급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5만 9,900원, 손절가는 4만 5,900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상로 대표하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